천부경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의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래 용변 부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포일을 해야되고 소호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방에다가 해야되요 동서남북을 치면 4군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4군데를 해서 마를 보호하고 마를 심장을 보호하고 그래서 하늘의 웅기를 보호하라고 해서 다섯번째 중심은 센터 마를 심장입니다 반나무 끊겼고 청룡은 왜 청룡이 청룡이 굽이굽이 감싸였단 말이죠 그래서 청룡은 아주 좋은데 배코가 좀 아쉬운거라 여기서 끊기고 그 다음에 저기서 그나마 막아주고 저쪽에서 일부 막아줘서 그래도 이거는 여기는 맹당이다 이정도 국을 형성한 명당이 고기 겨울이에요 사실 힘들어 이 동네를 전체로 치면 풍삭적으로 솟구리 타라 하거든요 솟구리? 네 솟구리 타라 제가 말도 한번 보세요 이게 솟구리가 생겼잖아요 솟구리 타라 솟구리 타라 그래서 앞에 마주보는 산이 안산이라 이래요 안산 안산 안산도 아주 좋은데 안산이 어떻게 되어있냐 따라서 안산이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밥상같이 밥을 이렇게 켜놓으면 동그랗하네요 그게 제일 좋은거라 약간 그런 행편이 되어있어요 아 감사합니다.